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동을 줄래요? 한 년 먹어요. 말고 라면 드세요. 동문일보 아는 사람 없어요?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네. 아 무슨 참나 혼났네. 아 진짜. 멋있어 지금. 내가? 예쁘다. 무슨 얘깨 이쁘네. 네. 네. 여기에서 보는 거. 네. 아. 아 네. 너 선생님은? 누가 이런 데서. 나. 나.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라면 두 개 먹었어요. 1, 2, 3, 2, 3. 검사님, 병원에서 열려야겠어요? 방금 들었습니다. 정말 기저귀 있나봐요. 죄송합니다. 나 괜찮았어 이번에. 바로 봐야겠어.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미 여기서 웃겨. 저는 기저귀 있나봐요. 네. 저는 기저귀 있나봐요. 저는 기저귀. 이것만 계속 여쭤. 저는 기저귀 있나봐요. 기저귀 있나봐요. 저는 기저귀 있나봐요. 살짝 미소를 먹으면 되죠. 너무 기뻐서. 기저귀 있나봐요.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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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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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따로 가자, 따로. 자, 따로 가도 되죠. 따로 가도 되죠. 따로 가도 되죠. 아무 말 안 할게. 둘, 셋. 액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허벅이 있어.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